안녕하세요. 대안의 울당 당원 최진희입니다. 2017년 3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헌법재판소 8인, 그 이전에 물러난 박한철까지 포함해서 저는 최소 9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수가 작당을 해서 국민의 반 이상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킨 날입니다. 그리고 애국 국민 여성분께서 3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 어떤 굴욕을 겪었는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3월 10일 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났는데 탄핵이 너무 기뻐서 고기들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란에 보니까 뭣들 하고 있었는가? 잘 죽었다, 죽어도 싸다, 표어나 죽었네, 깔깔 이런 댓글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 어떻게 치르고 있죠? 이게 국민 다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이 자질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상권 분립은 허상이었다. 언론이 상권 위에 있었다. 국회의 동재를 가로막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동재를 국민이 막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을 추월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분개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구인이 단순히 이번 첫 번째만 아주 불이험한 짓을 쳐들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르자면 탄핵 들이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란 사람, 단 한 사람을 탄핵시키기 이전에도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병신 만들기 앞장섰습니다. 그들을 이제 놔두면 대통령도 단일시켰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공무원 하나하나, 경찰 하나하나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웰빙하거나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교황, 그런 곳을 떠나서 우리 개개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편을 긁어모아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9인의 프로필은 다행스럽게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이해관계사들, 모두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성미를 죽이고 싶어했고, 박한철을 죽이고 싶어했고, 기타 증등, 헌법재판소 8인의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무성의 저, 박지원의 저, 유승민의 저, 기타 증등, 탄핵 찬성 세력들과 실적들에게, 그리고 헌법재판소 9인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린 편으로 수단 마법 가리지 않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날은 굉장히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100년 후에도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3월 10일에 대한 그날을 되새기며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집회 끝나고 모두 집에 가셔서, 네이버 모든 뉴스 댓글에 3월 10일 오후 1시 서울역을 도매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능하시죠? 목숨을 걸고 댓글 한 개 다 들을 때까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